저희uls장 잘 주무셨어요? 네 어우... 푹 잤는데? 코두고지던... 진짜요? 아... 온도가 맞으니까 뜨뜨... 씻은 거예요 형? 어? 씻은 거예요? 어. 온천에서? 온천에서 잤어. 형 진짜 좋아해 한 번. 나 어제 했었어. 네? 태민아 같이 갈래? 네. 가자. 우진아 갔다 오자 온천. 안 뜨거워. 안 뜨거워. 후! 여기 안 뜨거워. 거긴 괜찮아요? 안 뜨거워. 조금. 이 지근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갑니다. 아 그런대요? 이쪽에는 좀 따뜻해. 아 뭐하는 거야 저거. 온천역 가는 건가? 아 그럼 씻어야 돼. 아 들어가. 으휴. 족장기 다시 들어와. 저는요. 형님. 스프 몇 개 있는 거 하고. 이 닭하고 해서 닭볶음탕. 우와. 어제 잡은 거예요? 어. 부위보다 그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우와. 지금 그걸 하려고. 저 그늘. 대우야 빨리 와. 예. 내가 다 먹는다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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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토너. 진짜 열심히 뛴다. 네. 태호야 아무리 따우니까 빨리 가 빨라지지 않음. 진짜 팬티 빨라 묻었어. 디테가 아름답다 야. 태호 많이 배고팠구나. 태호 많이 배고팠어. höy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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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tens 귀여워 멘탑 veins하지한 4개를. 잘라주세요. nighttime이구나 으 어르신데? 고마워. 완전 쫄깃쫄깃해. 맛있다. 보세요. 밥 먹을 수 없는데. 범츠 형. 범츠 형 먼저 그럼?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어? 와 이거 맛있다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먹어봐. 맛있다. 손질하자고 하나도 없네. 아니 나 여기. 이거 어제 진짜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. 맛있다. 맛있다. 그리고 원래 이렇게 때려 잡는 게 고기가 더 맛있어. 아 맛있다. 와 맛있다. 와. 형이 날개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양식이야. 아. 아. 아하하. 아하하. 아하. 아하. 아침이라 그러는지. 몸이 말을 안 들어요. 아하. 아하. 아하.